오늘 새벽은 40장입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큰 주제 네 번째 기도와 영적 돌파에 관하여 오늘 새벽까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돌파해야 된다 뭘 돌파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진영을 돌파하라 아멘 두 번째 장애물을 돌파하라 세 번째 임계점을 돌파하라 네 번째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다섯 번째 자신을 돌파하라 여섯 번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할렐루야 아는 만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시작은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시작하죠 때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신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도 응답을 이루는 그날까지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다가가야 됩니다 붙들어야 되거든요 뭘 이겨야 되거든요 돌파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 학교가 그냥 우리가 기도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 응답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누리지는 자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자는 다짐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저는 이 기도 학교 사회를 통해 확신하는 것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것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를 알게 하여서 누구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왜 기도가 힘이 드느냐 허망한 기도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기도를 아무리 해도 허망하니까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저 기도만 하니까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기도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힘들겠죠 저는 그런 기도자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50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방법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작용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싸워 이겨야 되고 싸워 이길 수 있고 싸워 이기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겐 기도응답의 능력이 누려질 것이다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그렇습니다 영적인데 무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영적이야 내가 기도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이냐 말이죠 무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스스로 진단할 때 나는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정말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충만한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돌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왜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를 더 사모하지 않죠? 왜 오늘 우리는 기도 자리를 더 사모하지 않죠? 예? 우리는 오늘도 주의 사명에 내 모든 열정을 밝힐 수 없죠?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일이 소중하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기도자들이여 영적인 무역감을 돌파하고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과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자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에 젖어 있을까? 자 오늘 이 얘기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때마다 날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추만하시고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해결은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영적인 무력감이 있지? 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열심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린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도 사는 하루하루 내 믿음의 삶은 충만하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자 제가 여기 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려면 우리가 물을 채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아 컵에 물을 채워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물을 따르도 물이 위에까지 가득 차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다 이건 컵이고 나는 여기 물을 채우기를 원하고 나는 여기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럼 여기 물이 채워져야죠 가득 근데 물이 가득 차지 않고 여기 한 3분 이만 차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이 한쪽에 거미가 있어요 그럼 물은 어디까지 채워지기니까 거미간 그곳까지 채워집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한쪽에 어딘가에 거미가 나 있으면 그게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부어놓은 것 같은데 지나면 물이 또 여기밖에 안 차고 또 부어놓은 것 같으면 여기에도 안 차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99.9%는 온전한데 0.1%가 거미가거나 깨어지면 그 깨어진 자리가 내 영적인 수준이다 동의되시면 우리는 내 대부분의 99.9%가 온전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0.1%의 거미가거나 깨어진 부분이 온전했어 100%가 완전해야 물이 채워지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기 깨끗하고 여기 완전하다라는 것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흠이 난 곳과 깨어진 곳과 금이 간 것을 찾아내어서 더 온전해야 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우리는 늘 나는 열심히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별 뭔가 내 신앙생활이 환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은 이 무력감과 침체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금이 간 그 한 곳을 찾아낼 수 있게 봐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그것은 우리가 99% 온전하더라도 0.1% 부족한 그것을 찾아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질 것이다 오늘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줄부터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뻐하긴 하죠 그러나 항상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지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축복하기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대부분은 우리가 16절로 18절란을 끊어서 보는 그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기초는 뭐냐 오늘 사실은 그 말씀까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제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삶이 뒷받침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렇게 한번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 새벽에 정말 우리 모두가 내 영적인 상태가 정금되길 바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내 믿음 안에 금이 간 것과 깨어진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지고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저는 축복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대 믿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네 가지 말씀 점검합니다 아침에 첫 번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테살로네 근사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아마 나 기도 안 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50일 기도학교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점검합시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란 말은 기도는 우리 모든 것의 영적인 권한이다 아멘 기도는 기도가 호흡이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근본은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해 숨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모든 것의 근본은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뭐해 호흡이에요 호흡이 계속되어져야만이 내가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더 적극적이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어디부터 점검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은 어디죠? 그래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기본적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어떤 행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하자고 많이 하지만 저는 그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육체적인 건강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나와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그래서 이 몸의 육체의 건강의 기본은 어디죠? 호흡입니다 호흡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삶의 모든 근본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돼야 마치 우리가 육체적인 호흡이 되듯이 기도가 되어져야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권한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내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산소는 결국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삶을 힘입고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 분들의 책을 보는데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은 게 기도를 그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우리 플러그 있죠 우리가 모든 전자제품에는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다 우리가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플러그를 꽂아야만이 이제 전기가 흘러와서 기계가 작동됩니다 어느 분이 책에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는 거다 즉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는 거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그렸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는 플러그인이다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자제품이 좋고 고급스럽고 아무리 그 제품이 기능이 많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전기를 꽂아야 되죠 코드가 뽑혀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플러그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자제품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다고 발로 차고 그럽니다 수리하는 기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뭡니까? 플러그 제대로 꽂혔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플러그가 꽂혀있어야 작동이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실수로 플러그가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한 번도 있을 거예요 비싼 출장비를 부르고 기사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플러그가 빠져있었어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예요 그 플러그를 빠진 줄도 모르고 기계가 고장났다고 발로 차 아프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삶이 충만해지는데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플러그를 뽑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플러그인데 어디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무력감이 올 때마다 점검하십시오 내 기도의 플러그는 꽂혀있는지 하나님께 접속하고 있는지 아멘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자는 사무엘상 12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그는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영적인 무력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작은 하나 한순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그 한순간을 놓치고 그 한때를 놓치면요 영원히 단절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학교 참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50일을 완주하고요 또 완주하기로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음에 열심히 완주를 하려고 하다가 또 중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 완주하지 못한 분들도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완주했는데 어쩌다가 하루를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한 번 빠졌으니까 계속 빠져야 되겠다 그렇죠? 내년에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50일 기도학교를 하루를 빠지는 것은 하루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빠지면 50일을 빠지는 거다 동의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를 이기면 50일을 이기는 것이고 50일을 이기면 1년을 이기는 것이고 1년을 이기면 영원히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를 쉬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50일을 완주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하루 빠져보십시오 아 올해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하루를 빠지는 게 아니에요 50일을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자들이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돌파하고 돌파해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 나의 영적인 플러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고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지 이 말은 뭔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멸한다는 얘기는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성령이 어떻게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야 되느냐 소멸한다는 것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충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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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하게 하는 길은 뭐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라 할렐루야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치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방문할 때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집은 더 가고 싶어요 그렇죠? 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갔는데 나를 박대하고 나를 외면하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 안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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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고 존경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라 성령은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성령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성령은 기도자를 기뻐하시고 성령은 사명자를 기뻐하시고 아멘입니다 성령은 복음 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성령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자를 기뻐하시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점점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은 막연하게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성령은 더 충만해진다 여러분 우물에 물이 아깝다고 가둬두면 말라버립니다 샘이 마릅니다 물을 계속 퍼내야 그 샘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우물에 물이 아깝다고 그 물을 그냥 쓰지도 않고 두면 그 샘물이 물의 근원이 막혀버리잖아요 그 물을 계속 써야만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줄을 위해 쓸 때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라 세 번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살로네가 전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언 에스겔스에 보면 대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우리는 디모데스에 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주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참으로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도 내게 때로는 힘든 말씀이라도 말씀은 존귀여기고 말씀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꼭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지 갑이 여기지 않는지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점검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때살로네가 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의 충만 영적인 충만은 반드시 내 육과 혼이란 그릇에 담아야 된다 사람들이 때때로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옷을 받고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멘 그렇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중심은 그 사람이죠 그러나 그 옷이 날개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 믿음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모습도 널 구별되게 사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물입니다 자 마셔볼게요 이 컵의 목적은 내가 컵을 먹는 겁니까? 물을 마시는 겁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물만 중요하죠? 물만 중요하죠?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물이 중요하지만은 이 그릇이 더러우면 물은 더러운 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물은 깨끗한데 그릇이 더러우면 물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충만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담는 그릇이 잘못되면 깨끗하지 못한 성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 믿음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죠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어디 담을 겁니까? 그릇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부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구별되게 사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내 삶이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시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이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악은 모양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내 영적인 삶이 충만해집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는 성령을 사모하나 내 삶의 그릇이 악한 곳에 빠져있으면 성령이 임하다가도 그 그릇 때문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은 깨끗해요 성령은 깨끗해요 그러나 그 성령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서 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릇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구별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릎감을 돌파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령 충만하셔서 예수 믿음이 자랑이오 기쁨이오 영광이오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기도합니다